상에서 나를 데리러 아 이 노래를 많이 하더라구요 예 그러게요 정말 많은 사랑을 주시는 곡이지요 그렇죠 자 감사합니다 강경 발효 젓갈 축제에서 함께하고 있는 드루트 행진 진행을 맡은 춘향아 서정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온산 강경 하면은 차량 명품 젓갈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첫발 축제장에서 드루트 행진 전국으로 방영되고 있는 실버 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행사장이 넓은지 한눈에 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요 우와 오늘 끝나고 구경하고 가려면요 하루 종일 가지고 또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실버 tv 드루트 행진을 위해서 박수와 함성이 필요합니다 박수 네 저쪽에 보니까 아름다운 여성분들 네 젓갈 많이 사셨어요? 대답이 적어요 젓갈 맛이 있나요? 네 저기에 있는 저 공정 옷이 있고 선글라스 쓰신 분은 젓갈을 많이 드시나봐요 아 피부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하세요? 네 제가 눈이 좋아서 그래서 강경 발효 젓갈은 최고의 명품의 젓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분 한분 또 멋진 가수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느 분이 준비하고 계십니까? 트롯 대행진을 정말 멋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가서 우리 이해란씨의 무대를 오늘 활짝 열었잖아요 네 두 번째 무대는 우리 김명고씨의 무대로 함께 하시죠 고마운 당신에게 그릇마츠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보죠 고마운 당신에게 만나보신가 걸어 온 세월 그 길을 보다 보니 바람도 불었고 눈이 도왔지 그리운 추억이라고 나 때문에 힘들었던 고마운 당신이여 남은 내 인생을 통해 둬서 내 꿈이 고시고 내 마음을 바라 둬요 고마운 당신에게 나를 바라보다가 내 잘못 생각나서 한 글자 두 글자 눈물이 번지는 편지를 써본다고 난 때문에 고생하는 고마운 당신이여 남은 내 인생을 고쳐줘서 난 주에 부리고 싶어 내 마음을 받아줘요 남은 내 인생을 고쳐줘서 남은 내 인생을 고쳐줘서 남은 내 인생을 고쳐줘서